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가수 중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. 한국공예예술협회 총괄본부장이신 우리 가수 한보민씨를 소개합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공예예술협회 총관본부장이신 우리 가수 한보민씨를 소개합니다. 엄마 대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라 경도다리 남강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사갈치 아지매가 꼭 놓아 부르는 길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네 사갈치 아지매 사갈치 아지매 사갈치 아지매 사갈치 아지매 우우-농구두 돌아 돌아 우우-땅싱털 돌고 터라 소리는 여풀었네 소리는 여풀었네 당신을 찾아 헤매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에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나를 데려가다 경로다리 양반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짐 내가 꼭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짐에 경로다리 양반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짐에다 꼭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짐에 자갈치 아짐에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짐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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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